이렇게 생겼네 그래요 나 그렇게 생겼어요 내가 저 이겨먹는다고 아니 못 이겨요 자 지금 준비하시고 계신 분은요 이제 가수님이신데요 아주 멋지고 그렇죠 아주 그냥 의상도 멋지고 또 성격 좋지요 인물 좋지요 노래도 잘하죠 매너도 좋죠 네 그래요 그렇게 남자를 칭찬하면 습었어요 나는 남자를 좋아해요 네 근데 남자를 좋아할 때 터놓고 좋아하면 안돼요 아니요 나처럼 터놓고 좋아해야죠 그쵸 내성되면 안되죠 저 오빠가 제일 좋아해요 이상한게 자 이제 가 부릅니다 고창에서 왔어요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제입니다 clinics 에이 어디서 왔느냐고 묻어셨나요 저 남자를 선간만에 고창에 선박 방송 수갑 따고 고춧 따고 차고도 키며 가끔은 모여서 내 속도 컸어요 어머님 물속같이 그리운 고향 꿈에서 버틸 소리사의 정성이 저런 이기는 호남선 타고 이전을 하고 왔어요 내 눈이 어디서 왔느냐 물으셨나요 저런 남쪽 상감함이 못 찾았을 수 없었어요 수갑 따고 고춧 따고 차도 키며 가끔은 모여서 내 속도 컸어요 어머님 물속같이 그리운 고향 꿈에서 버틸 소리사의 정성이 꿈에 꽃이 피는 호남선 타고 인천으로 왔어요 백꽃이 피는 호남선 타고 고창리스로 왔어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